끝까지는 뭐 막장 뭐 한두 번 합니까? 이 정도는 그냥 한 귀로 갔다 한 귀로 남는 거죠 저희가 기사를 어떻게까지 수위로 올려야 될지 방송이 가능한지나 모르겠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자 실화주의 뒷목주의 친구의 엄마 아주 열불 제대로 나는 뒷목 잡는 특종이 안 들으면 안 됩니까? 지금 또 뭔 소리예요 나 일단 미리 잡아놓을게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자